그래도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 집값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다 약간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정부 규제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정부의 정책이 가격을 바꿨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거 이외에 아무튼 집값이 떨어지는데 우리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도 뭔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으니까 그건 하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요 89년도 이럴 때 주가가 떨어지면 정부에서 그 주가를 떨어지지 않게 부양을 하고 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었어요 그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게 뭐냐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갖고 와서 주식 사겠다 정부 책임하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것보다 강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이 나오고 3일 정도 주가가 오르더니 그다음서부터 삐찔삐찔 거리면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한 거는 있지 그러니까 막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거 대행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그 대행해서 했던 투신사 이런 데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됐고요 그래서 한투 대투 이런 데가 나중에 부실이 돼가지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거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석 달을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맨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재경부 이런 데서 누가 가짜 주식을 찍어가지고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정부가 이런 정도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식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가짜 주식을 찍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가격의 메커니즘을 정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격의 방향이 정해져서 한쪽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의 방향을 돌린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될 거다라고 지장에 참여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럼 그 순간서부터 피곤해지는 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 무능한 놈들 뭐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짜내가지고 동원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조금만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갑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가다가 건설회사 다 망하고 난리 난다 이러니 이거 그대로 놔둬서 되겠느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여태까지 끌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나는 형태가 돼요 뉴스도 보다 보니까 집값이 좀 더 허락하면 강남 3구랑 용산 규제 지역도 해제가 될 수도 있고 DSR 같은 경우 더 완화를 좀 하고 더 나아가서 예전에도 보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도 해주고 이런 완화책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생각해보면 아니 집값이 떨어지는데 규제 완화 지역에서 해제해준다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건 뭐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두 번째 돈을 빌릴 수 있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아니 그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데다가 묻었다가 떨어지면 더 많이 손해를 보는데 그거 왜 그걸 하냐 그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보면 네 정책을 피는 것도 그렇고 다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젖어있는 형태에서 정책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규제를 해제해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미 상당 한 6개월 8개월 사이에 세상이 변했다 시장이 변했고 시장의 가격의 방향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즉 지난 한 5, 6년 동안의 가격이 왔던 것 그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죠 뭐 할 수 있습니다 규제죠 해제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DSR 해제해줄 수도 있고 양도세 왔나 아니 뭐 이런 거 다 카드 가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실 계속 욕을 좀 먹는 거 같은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거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라 누가 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기가 원래 좀 어려운 거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가격의 방향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서 진행되게 되면 여러 경제 주체들한테 미치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완화하는 쪽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격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는 꺾어서 내려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내려갈 때는 꺾어서 올라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오만이다라고 봐야 되죠 가격의 방향을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다 핸들링은 무슨 핸들링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목표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 그게 방향이 좀 틀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오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오만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왜곡되고 이럴 가능성도 많아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정부는 제가 이전 정부일 때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저금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고 우리도 거기에서 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격가지만 이런저런 부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이런 정책을 피고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시장에다 더 먹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아무튼 시장의 방향을 바꾸겠다 라고 댐비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수준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걸 하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의 니드가 뭐다 뭐 이런 거니까 일단 아무튼 가격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덤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이런 무능한 얘기를 모든 정부들이 다 듣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머니맵 시청자분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올해 지금 출연해서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상황이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굉장히 아무튼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보고 뭐 이랬던 입장에서 극단적인 낙관론과 극단적인 비관론 이 부분들은 모두 다가 다 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세상을 안 좋게 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또 이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좀 가니까 와 이거 뭐 이런 건데 올해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못 낼 것인가 하는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주식시장이 박스껏 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보죠 작년 12월 말에 주가가 22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팔아야지 일단 아무튼 뭐 해가지고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도 아니야 일시적이야 좀 더 있으면 내려와 이제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갈 거야 이렇게 했다가 2500포인트가 돼서 보니까 와 앞으로 계속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지금 일단 아무튼 좀 주식을 사서 그동안 떨어진 것도 좀 만회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500에서 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박스껏 해서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 또 공포스러워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거 두세 번만 하게 되면요 내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올해 시장이 박스껏 내 있을 것과 없을 건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좀 주가가 높아지고 했을 때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정우 센터장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긴 씨가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